오늘 어땠어요? 쑤이씨는? 저요? 오늘.. 오늘 굉장히 웃었잖아요 아침..아침..아니야 어제네? 어제 산업 갈 때 쑤이씨가 엄청 많이 웃었어요 어제.. 심각하게 웃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? 무서웠어요 저는 저도요 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웃은 거.. 진짜 무서웠어 처음인 거 같아 올려줄까요? 내가 이거 지금 보여줄게요 진짜 웃기거든요 이거 완전 웃다가 올까봐 무서웠으니까 이거 안 웃기거든요 너무 많이 웃으니까 오겠다 오겠다 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나영 언니가 웃겼대 쑤이씨 괜찮아요?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 나 그냥 이렇게 했어 귀여워 귀여워 아무것도 안 한 척한다 쯤에 아무것도 안 한 척한다 쯤에 자윤아 너 진짜 귀엽다 너 계속 아프고 진짜 웃었어 계속 나보고 이게 기간도 좀 괜찮은 거야 이건 아니 눈을 마주시는데 그냥 눈을 마주시는데 그냥 눈을 마주시는데 눈을 마주시는데 눈을 마주시는데 눈을 마주시는데 언니 잘못sim 볼 수 감사합니다.